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문재인 집안의 여러가지 논란 중에서 가장 핵심은 문다이의 재산 문제입니다. 문다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을 보면 전혀 경제적으로 부족해 보이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리고 문다이의 재산 중에서 가장 논란이 있는 것은 제주도의 별장입니다.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의 멘토를 알려진 송기인 신부로부터 문다이가 매입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별장은 송기인 신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부터 상식에 맞지 않고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으며 또 문다이가 송기인으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입을 했는데 어떤 돈으로 매입을 했고 또 이 부동산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입을 창출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이런 여러가지 의문들에 대해서 문재인이라든가 문다이의 측에서는 전혀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이거 역시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시사저널이라는 매체에서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송기인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더 나아가서 천주교 측으로부터 송기인 신부가 개인적으로 저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인가 확인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한번 짚어보면 먼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문다이의 제주도 별장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소유자가 문다이로 되어 있고 노무현이라든가 문재인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로부터 매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송기인 신부 같은 경우에는 1993년에 이 집을 지어가지고 소유하고 있다가 문재인이 퇴임을 한 지 두 달 만인 2022년 7월달에 3억 8천에 문다이에게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신부들이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송기인 본인 역시도 과거 언론과 인터뷰 내용을 보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이라든가 재산하고 관련된 논란들에 대해서 이것은 자신의 사유재산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교구의 재산이라고 이야기했으며 특히 신부는 부동산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인터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2009년도 신동화 인터뷰에서 카톨릭 정관을 보면 신부는 부동산을 못 가진다라고 이야기했고 자신의 재산 중에 토지가 많은데 교구의 것이며 과거사 위원장을 할 때 관계기관에서 세밀하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재산은 자동차가 유일하고 개인 통장은 하나밖에 없으며 예금 150만원이 전재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따르면 송기인의 재산은 전부 다 천주교 교구 것이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송기인이 문다에게 개인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또 언론 측에서 확인을 해보니 송기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부동산 중에서 밀양에 있는 땅은 승교자 관리 토지라고 적혀져 있고 양산의 땅은 부산 교구 수련원 부지라고 신고가 되어 있고 현재 문다이가 소유하고 있는 제주주택은 피정 및 하계 수련원 부지라고 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피정이라는 것은 카톨릭 신자들이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서 기도하는 행위를 이용하는 것으로써 말 그대로 신부들이라든가 카톨릭 신부들이 영적인 휴식을 취하면서 자기 성찰을 하고 기도와 묵상을 하기 위한 그러한 공간인데 이거를 송기인 신부가 개인적으로 문다에게 매도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가 속해 있는 부산 교구 재산국 관계자로부터 송기인 신부의 재산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 송기인은 자신의 재산이 교구의 것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교구 측에서는 송기인이 가지고 있는 제주도 주택은 부산 교구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제주도 주택이 송기인의 개인의 재산인지 아닌지는 부산 교구 측에서 알 수도 없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송기인이 과거에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말과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부산 교구 측에서는 송기인이 문다에게 해당 주택을 판 것에 대해서도 솔직히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부산 교구의 관계자는 신부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교구에 넘기는 것이 천주계 원칙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런데 송기인은 이 주택을 교구에 넘기거나 넘기겠다라는 유언을 하기는커녕 3억 8천만 원의 민간인인 문다에게 소유권을 넘겼으니 의아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부산 교구의 심원택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교구의 신부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사후에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의무나 강요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송기인은 부동산을 판 돈을 기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신부로서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다라고 우회적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언론 측에서 확인을 해보더라도 송기인이 문다에게 매도한 집값을 교구에다가 기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쯤 되면 송기인하고 문다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송기인은 여태까지 자신의 재산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교구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개인인 송기인이 문다에게 매도할 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송기인 역시도 종교인으로서 딱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제주도에 주택을 마련을 했으며 지난 30년 동안 이걸 어떤 식으로 썼는지 또 이뿐만이 아니라 송기인은 왜 주택을 교구에다가 기부를 하지 않고 문다에게 팔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될 것이며 또 집을 판 돈을 어떻게 썼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해가지고 언론 측에서 송기인에게 답변을 요구하니 송기인 측에서는 답변에 응했고 우선은 제주도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자신의 재산이라고 이야기했으며 그 집을 문재인의 가족이 원해가지고 팔았다라고 설명을 했고 자신의 은행 계좌로 문다의 측에서 서너 번 돈을 보내 왔기 때문에 법적인 기록은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신부로서 종교인으로서 제주도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주택을 세울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그 정도 돈이라면 마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집을 마련할 때 개인적으로 자신을 후원하는 사람이 그것을 마련해준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신부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 교구에다가 넘기는 것이 원칙인데 문다의에게 매도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집을 마련할 때 후원자들에게 덕을 받으니까 살해를 해야 된다면서 집을 판 돈의 절반은 살해하는 데 썼고 절반은 자신이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좋은 데 이 돈을 쓸 생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죽으면 고스란히 교구로 넘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한마디로 말은 돌려서 했는데 이 집을 팔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은 고스란히 지금 자기가 쥐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아무튼 전체적인 인터뷰 내용을 보면 문재인이라든가 문다의 측에서는 옛날부터 송기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집을 탐내고 있었으며 실제로 대통령에서 퇴임을 하고 나서 그 집을 문다의가 샀고 문다의는 여태까지 그 부동산을 이용을 해가지고 에어비앤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활동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또다시 지적이 나오는 것이 문다의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별장 논란이 있을 때 친문계 쪽에서 문다의는 자택을 팔아가지고 제주도 주택을 구입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얼마 전 검찰에 압수수색 목록을 보니 문다의 부암동 주택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 말은 문다의가 부암동에 있는 주택을 팔지 않고 제주도 별장을 샀다라는 것인데 문다의 측에서는 어떤 돈을 가지고 제주도 주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또 이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측에서는 문다의가 제주 주택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유 숙박 사업을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도 한림읍사무소 관계자는 문다의 쪽에서 제주도 해당 지역에서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문다의 본인이 거주를 하면서 해당 주택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문다의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공유 숙박업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확인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시다시피 문다의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뭔가 구린구석이 드러나고 있는데 문재인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으니 당연히 뒷말이 나오고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문재인은 말로만 검찰 수사에 대해서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해야 될 것이고 문다의 역시도 자기가 돌에 맞은 개구리네 보네 이런 이야기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할 시간에 지금 국민과 언론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명을 하는 것이 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해명하지 않고 버틴다고 하더라도 검찰 수사로 다 드러나겠죠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